지난 15년 동안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지적한 박 대통령은 61년을 기준해 볼 때 15년 동안 국민 총 생산은 12배. 한강의 기적. 그 기적의 시발점은 1962년 1월에 발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. 초창기 2개년 계획이 마무리될 즘,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두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. KDI, 즉 한국개발연구원이 시작된 것이다. KDI 전수석연구원 김영봉 교수와 함께하는 대한뉴스의 그때 그 사람 KDI 40년사를 통해 본 국민행복, 경제부흥편 오늘 오후 4시 5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그런데덴스가 누군가의 분명한